브릭스 리딩 250-1 유닛 1 awesome after-school activities 멋진 방과후 활동들. 우리 오늘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join now. join 가입받아지. 지금 가입해 하면서 방과후 활동 광고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그치 after-school clubs. 어떤 클럽이 있나 봤더니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태권도 클럽도 있고 또 미술시가 미술하는 클럽, art 클럽도 있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스케이트볼딩 클럽도 있고 댄싱 클럽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 넷 중에서 가입을 한다면 어디에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이런 클럽에 가입해서 학교 끝나고 이런 취미활동 하는 것도 너무 재밌겠지 그치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기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자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은 belong to. 어디어디에 속하다 이런 뜻이지 어디에 가입되어 있냐면 어디에 속해 있냐면 after-school club. 방과후 클럽에 가입하고 있고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 그치 왜 이렇게 방과후 활동을 하는 걸까 they 는 그치 지금 이 많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지 they need 걔네들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something fun something은 이렇게 뒤에서 꾸며 주잖아 재미있는 것이 필요해 뭐 이외에 besides 는 뭐뭐뭐 이외에 공부한 거 이외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할 것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거야 they can do things like 태권도, art, 스케이트보딩, 댄싱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방과후 활동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 그치 밑에 문제도 있었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what kinds of activities are the students doing? 어떤 종류의 액티비티를 하고 있어? 위에 있는, above 위에 있는 pictures,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가 봐 why do you think after-school programs are needed? do you think가 이렇게 있으면 잠깐 do you think 빼고 생각해 볼게 왜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지금 do you think 해석하면 되지? 너는 생각해? 왜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 왜 그런지 방금 우리 또 얘기했었잖아 그치 공부 이외에 뭔가 또 재미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서 오늘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첫 번째 질문은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방과후에 너는 뭘 해? 라고 물어봤어 some teens say teen은 뭘 얘기하는 걸까? 그치 우리 11은 영어로 11, 12는 12 그런데 13부터는 teen을 붙여서 얘기하잖아 13, 14, 15, 16 teen은 10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10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 they are addicted to are addicted to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중독되다 라는 뜻이지 그치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또는 컴퓨터 게임하는데 중독됐다고 얘기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혼자 하는데 왜냐하면 because they do not know what to do in their free time 왜 이렇게 중독이 됐냐면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자유시간에 그렇게 학교 끝나고 그치 방과후에 시간이 있을 때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중독됐어요 라고 거기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대 if you think like that 만약에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i can give you better ideas 나는 너에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어 more보다 than playing with machines 기계랑 노는 것보다는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너희들에게 줄 수가 있어 that's 그것은 바로 that's joining an after school club after school club 방과후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좋은 더 좋은 아이디어야 see why an after school program's program is the right way to have fun after school see 라고 시작했어 see 봐봐 왜 방과후 프로그램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 길을 꾸며주네 학교 끝나고 재미를 have fun 즐길 수 있는 그런 맞는 방법인지를 한번 봐봐 보자 하면서 지금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할 건가 봐 그러면 왜 가입을 해야 되지? why join? being more independent independent 하면 독립적인 이런 뜻이거든 자립적인 그러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이 뭐가 좋길래 이렇게 가입해야 되는지 한번 밑에 글을 보자 라고 얘기했잖아 첫 번째 이유는 독립 더 지금보다 더 너가 자립적이 될 수 있어 더 독립적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 after school programs are more flexible than regular classes in school 여기 flexible에 노란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flexible의 뜻은 잘 구부러지는 유연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뭔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한 거 구부러질 수 있는 걸 flexible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건이 flexible일 수도 있겠지만 구부러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방과후 수업이잖아 근데 방과후 수업이 구부러진다는 게 무슨 뜻이지? 방과후 수업 같이 물건이 아닌 것들한테는 좀 융통성이 있어 융통성이 있는 그 얘기는 이렇게 꽉 짜여져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좀 융통성 있게 뭐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이런 정규 수업보다는 좀 더 융통성이 있고 조절 가능해 이런 얘기거든 이해되겠지 그치 구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너가 그렇게 딱 정해진 대로만 할 필요는 없는 게 바로 방과후 수업이야 You are free to ask for new rules Ask for 요청하던데 너는 자유롭게 new rule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더 긴 타임라인을 타임라인은 어떤 시간표 이런 것을 선생님께 좀 요청할 수 있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어 딱 정해진 정규 수업시간 예를 들면 45분 수업시간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말고 선생님 오늘은 더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해요 아니면 오늘은 제가 어디 가야 돼서 좀 빨리 끝나야 돼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치? This will help you feel more independent 이렇게 선생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너가 더 독립적으로 느끼게끔 도와줄 거야 그래서 방과후 수업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좀 더 너가 독립적인 그런 사람이 되게끔 도와줘 이런 얘기겠지? 자립적으로 그치? 그 다음에 Building leadership skills 리더십 스킬을 리더십을 만들 수 있어 Students at different ages Can join after school clubs 이 문장에서 동사는 Can join 여기 있다 그치? 참여할 수 있어 그러면 동사 앞까지가 다 주어지 주어 한번 해석해 볼까? 학생이긴 학생인데 다른 나이대의 학생들이 여기 After school club에 join 참여하는 거잖아 그치? If you are an older student in your group 만약에 너가 더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다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나이대의 친구들이 이렇게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어린 친구도 있고 나이가 더 많은 친구도 있는데 너가 만약에 더 나이가 많은 학생이라면 You can have the opportunity 너는 가질 수 있어 뭐를? 기회를 opportunity 기회지 어떤 기회인지 꾸며주네 뒤에서 헬퍼가 되는 기회 또는 롤모델이 되는 기회 누구에게? 더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헬퍼가 되거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This will help build your leadership skills 리더십 스킬을 더 쌓게끔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리더십 스킬 뿐만이 아니라 Responsibility 책임감 그리고 Self-esteem 자부심 그런 것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거지 그치? 너가 만약에 방과후 수업을 하면 리더십도 키울 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Making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 수 있겠지 당연히 A lot of new friends are waiting for you 많은 새로운 친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방과후 클럽에서 You want to feel lonely 너는 외롭다고 느끼지 너는 외롭다고 느끼지 너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을 거야 When you are running up the field with your soccer teammates 만약에 너가 사커 팀 사커 그 방과후 축구 방과후 클럽에 가입했다면 그 축구 팀 친구들하고 같이 필드 그런 운동장을 막 뛰어다닐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뛰어다닐 때 너는 전혀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겠지 다른 클럽에 또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도 많이 사귀는 건 당연할 것 같고 How can I join? 그러면 이제 How 어떻게 내가 가입할 수 있을까? Are you interested? 너 관심 있어? 만약에 그러면 If so 만약 그렇다면 You need to talk with your parents first 당연히 너의 부모님과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If they say it's ok 만약에 부모님이 ok 라고 말하신다면 Then find out what activities are available in your school or community 그러면 이제 알아봐 뭘 알아볼까? 어떤 액티비티가 가능한지 Available 가능한 이용 가능한 학교 너네 학교에 그리고 너네 그 동네에서 커뮤니티는 너의 지역사회 너가 사는 그 지역에서 어떤 방과후 활동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How about trying new things? How about은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하는 거잖아 시도해보는 게 어때? 좀 새로운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You will feel like a new person 너는 이렇게 느끼게 될 거야 어떻게 느끼냐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치 느끼게 될 거야 With your new after school activities 그런 새로운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너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너 자신이 그치? 그렇게 느끼게 될 거야 해서 방과후 활동 이거 광고하는 거 같아 그치? 근데 읽다 보니까 진짜 꼭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 뒤에 문제도 풀어보자 그럼 여기 해야 될 거 같아 그럼 여기 뒤에 문제도 풀어봤려 함